오잉 멘트가 나왔어요. 오잉 멘트가 뭡니까? 이거 연구예요, 연구. 연구하고 다음에 어플라이가 나오면 연구를 신청하겠어요, 지원하겠어요, 뭐겠어요? 바르는 거야, 도포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A번 E 과호 다음에 뭐가 나와있죠? A번 과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Fertilizer 보여요? 미식 보세요. Fertilizer.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무조건 Applications가 됩니다. 자, 질문할게요. 이 단어를 먼저 알고 계세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Listen and repeat. Fertil. 어, 기분 되게 좋다. 한 번만 더 해줘, 알았지? 자, Fertil. 제가 정말 좋아한다 생각하는 거구나. Listen and repeat의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춤추라는 얘기지? Listen and repeat이. 괜찮니? 여러분,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Fertil. 혹시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확 이름은 다 말해버려요, 그냥. 어느 고등학교 누구라고, 그냥. 마지막 기회를 줄게. 알았지? 이걸 따라하시는 분은 올해 원하는 대학을 한 방에 가실 거예요. 어떻게든 갈 거예요. 근데 힘들게 가냐, 쉽게 가냐 차이야. 알았지? 따라해보세요. Fertil. 어, 립싱크는 했어. 앞에서 뻥끗뻥끗은 했어. 여학생들은 그렇다 쳐. 야, 뒤에 유일한 남학생. 네가 한번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Fertil 뜻이 뭐예요? 회용사로. 비옥하. 비옥하니까 어때? 많이 낫겠지? 잡아봐. 이거의 반대말이 있어. 뭘까? Barren. 그럼 Barren이라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반대가 뭐죠? 우리 불모라는 말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불모가. 그쵸? 맞죠? 저거 지금 혹시 사운드 되는 거 맞죠? 오,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땅. 그런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아우, 무슨 땅 같아? 아우, 막 뜨겁고, 막 모래 베끼었고. 그 땅, 1막, 2막, 3막 땅이 무슨, 몇 막이야? 되게 어렵니, 얘들아? 무슨, 사막의, 그렇죠? 이런 말이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의 명사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Fertility라는 단어와 Fertilizer라는 단어가 있어요. Fertility는 결과적으로 비옥함과 다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거고요. 비옥하고 다산이 있게 만들어진 Fertilizer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비료가 되겠죠. 비료를 도포하는 거잖아요. 바르는 거잖아요. 살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입은 줄 알겠니? 표정은 얘나 진입이나 별거 차이가 없는데? 자, B번 가볼게요. B번 But the cost is high. 비용이 너무 쎘서. For, 밑에 왜냐하면 쓰시고요. For, 왜냐하면 쓰시고요. B번 문장이에요. For 밑에 왜냐하면. The chemicals in fertilizer. 자, 포학 비료들이 점차적으로 정돈을 시켰을까? Disrupt, 붕괴를 시켰을까를 보는 건데요. Biological activity, 생물학적 활동들. In the soil. 어디에, 토양에 있어서 생물학적 활동들에 다 붕괴 혹은 정돈을 했다.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이게 나와요. Ruin의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그 토양의 구조를 ruin 시켰어요. 뭐죠?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정돈을 해야겠어요? 아니게 되면 붕괴시켜야겠어요? 붕괴시켜야지 정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고요. C번 볼게요. C번 문장을 봅니다. 더비더비 문장이 나오는데 And to make matters worse. And to make matters worse. 우리말로 보죠? And to make matters worse. 문제를 더 악화시켰어요. 사자성으로? 설상가상으로.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The more, 더비더비야. More fertilizer the farmer uses. 자, 농부가 비료를 사용하면 할수록. The more problems he has with diseases and insects. 병충해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갖게 돼. 이상해. 그렇죠? 비료를 사용하는데 병충해의 문제가 더 많아져. 왜 그럴까? 그 다음 보니까 이게 나와. 왜냐하면 chemical fertilizer. 화학비료들은요. Seem to weaken. Seem to strengthen. 약화시킬까? 강화시킬까? A plant's resistance to a disease and insect. 병충해에 관한 식물의 저항력을 약화시켰어? 강화시켰어? 약화시켰으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갖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4번 가볼게요. 4번의 답 3번입니다. 4번의 답 3번. 맞은 사람? 자, 질문할게요. 이것도 지난번 어떨까? 여러분 잘 생각했죠. 여러분 친구들이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4번에 3번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이거 그냥 이것만 보세요. Which is do you want? 어떤 시아트를 당신이 원하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문으로 고칠 수 있어요? 직접 의문문이다. 이거 간접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which which system you want 본문은 which which is 나은 다음에 you 뭐 나왔죠? 그 다음에 you I have so I have so I have 이구나. 보세요. 위와 아래가 다른 게 있어요? 구조가? 얘가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양이 맞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여러분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반박해주고 싶어요. 이 질문을 한 친구한테. 되게 잘 생각한 거예요. 이 친구예요. 모양이 맞잖아요. which is you want 이 문장 간접 의문문 어선이나 which is I have so 오 맞아요. 여러분 친구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반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미 앞에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문을 할게요. 의 주동을 왜 만들죠? 간접 의문을 왜 만들어요? 의문 문장을 뭐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어떤 품사로 만든 겁니까? 무조건 의주동을 만들었어요. 의주동을 만들었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의도로? 그 긴 의주동 문장을 어디로 집어넣으려고요? 주먹보자에 집어넣으려고 주먹보자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품사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인정신 20.10 플러스 하십시오. 여러분 주먹보의 긴 문장을 아 죄송합니다. 의주동의 긴 문장을 주먹보자에 집어넣으려고 명사로 만든 거예요. 의문 문장을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다 말한 거죠. 얘는 하나의 명사임으로 명사임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얘도요. 주먹보자에 있다라면 그게 많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주먹보자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어자립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시사에 써오는 프리비스 얘가 주어자리라면요. 그 다음에 동사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did not come back did not come back 주어는 더 플랜트예요 여러분. 커막 커막 가로쳐야죠. 주어도 아니고 목적와도 아니고 보호도 아닙니다. 승비라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모양은 같지만 간접 의문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간접 의문이었다면 얘가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목적와면 그 앞에 동사가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어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뭘로 고쳐요? Look at your whose dog is cute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딱 한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which는 whose을 바꿀 수 있는 거죠. of which 내지는 문제 아시겠어요? 그 친구의 질문은 예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깊이 있게 본 건 아니었죠. 모양만 오, which is 가능한 거니까 모양만 같은 거죠. 왜 간접 의문을 만들었는지를 순간 까먹은 거예요. 진이 뭔지 알겠어요? 자, 대신에 그 옆에다가 이걸 좀 적어주실래요? 이걸 한번 적어주세요. 기억나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혹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자, 석광고 대표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자, 이건 뭘까요? 이 뜻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뭐죠? 유명한 속담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You reap what you sow 뭐예요? You reap what you sow 뭔데요? 뿌린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뿌린대로 거두리라. 씨 뿌리다. 씨 뿌리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소, 소, 소 바느지라는 거죠. 바느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세 번째는 뭐예요? 쏴, 쏴. 이거 뭐죠? Wait, do you want to play the game? 직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쏴, 톱질하다. 톱질하다. 좀 풍성하게 공부 좀 하십시다. 단 맞추고 뭐 틀리는 거 중요해요, 지금. 5번 스타 보여요? 설마 이거를 아, 나는 별이야. 이거 될까요? 스타는 동사로 주연을 맡다예요. 즉, 이 문장을 보시면 5번의 A번 문장을 보시면 잘 보세요. 동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봐. In Motomania, 끊어. 1950 Walt Disney Short Animation, 끊어. The Lovable Dog, Goofy, 끊어. 여러분, 끝까지 동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Stars as a Mr. Walker. Model pedestrian. 전형적인 보행자인 Mr. Walker로서의 역할을 했다. 주연을 맡았다. 누구예요? Mr. Goofy가요. Loveable Dog, 아주 사랑스러운 개인, Goofy가요. 그럼 동사에서 해낸 게 맞죠. 맞습니까? B번 가볼게요. 제가 장담컨인데 A씨는 맞았고 B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맞아요? B 맞았어? 틀렸죠? 제가 B 틀린 이유 말씀드릴까? 솔직히 말할게요. End의 세모 표시 해봐. End의 세모 표시 해봐. B번 왼쪽에 End의 세모 표시 해보세요. 그리고 그 왼쪽에 누가 보여요? Steps에 미술을 구워보세요. Steps에 미술을 구워보세요. Steps out. Steps 미술을 구워보세요. 이놈의 Steps가 보였고 End가 눈에 띄는 상 갓되게 뭘 쓰게 뭐가 들어왔어? 병렬구조네. 아싸. Steps, DeepFive. 맞았다. 웃기지마. 아니야. 앞에 보상. 여러분, 뭘 넣으실까요? 여러분, 이거 책 생각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DeepFive를 답으로 하고 싶었으면요. 잘 보세요. 이 단어 3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단어 공부할 때 A, B사에 뭐 들어가? 제공, 공급하다. A, B잖아. Provide A, B. 공급 동사는 With서. 공급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A, B. A에게 B를 공급해. 전시사 With를 써라고 배웠고 또 이게 뭐가 나왔냐면 분리하다, 제거하다, 박탈하다인 분리, 박탈, 제거의 동사들은 A에서 B를 분리, 박탈, 제거하는 거야. A에서 B를. 여기에 뭐 있어요? 오브를 쓰라고 배웠던 거야. 어디 1역, 필살 1강에서 업법과 1, 2강에서 배웠던 거야. 그런데 문제가 순간 뭘 놓쳤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A를 분리, 박탈, 제거하던 A를 제거하던 간에 A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 둘, 셋.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Deprives를 답으로 쓰고 싶었으면요. 그다음에 목적어를 봤어야지. 있어 없어, 지금 근데. 곧바로 오브를 나왔어. 오븐, B가 나온 거야. 곧바로요. 곧바로 오븐, B가 나왔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어진 이상 이거 뭘로 봐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수동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Deprives 들어 보셔야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and, 이하에. Deprives up, B를 쓰시고요. 여기에 커머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꼴입니다. 이거 무슨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의 모양 아닙니까? 이거요? 이 앞에 뭐가 숨어져 있겠어요? 아니, B니. 이렇게 친절하게 생략되어 있었겠죠. Being deprived up, 이거 아닙니까? 분리된 거고 제거된 거야, B가. B가 뭔데요? Personal armor. 개인의 장갑이에요. 우리 갑옷 있죠? 개인 갑옷.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스탠들만 잡으면 착한 보행자에서 미스터 윌, 난폭한 운전자로 바뀌어. 그래서 차 밖으로 나오면 자신의 개인 장갑, 개인의 갑옷. 그게 뭘까? 난폭한 운전자라는 갑옷을 벗고 다시 착한 보행자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진짜로 이 동사가 뭐가 나왔어? 주절 동사가 뭐야? Reverse to. Reverse가 돌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Revert. 어디로 돌아갔어요? Reverse to being Mr. Walker. Mr. Walker인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이야 뭔지 알겠니? C번은 despite. 뒤에 더 팩트라는 명사나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앞으로의 수업 진행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그냥 끝내 가져갈 만한 것은 아닌 거고요. 좀 풍성하고 자세하게 볼 만한 그런 교제이기 때문에 좀 해드렸고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면 본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승리화관을 치시면 나와 있고요. 아시겠죠? 고3 생활 승리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합시다. 승리하세요. 바이바이 승리